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입니다 오늘은 제 집에 책상 위에 요 아이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금고에요 금고인데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넣고 또 빼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입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이렇게 키티 부르키면 무드등도 있구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보조배터리인데 충전기에도 고양이 스티커가 붙어있어요 고양이 스티커 그 다음에 이것도 고양이 마우스패드 마우스에도 고양이가 붙어있어요 이만큼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금고도 키티로 사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돈을 어떻게 꺼내냐면 이렇게 이걸 열면 안 열려요 그래서 일단 먼저 비밀번호를 눌러볼게요 비밀번호를 이렇게 돼요 비밀번호를 풀었고 내 자리를 눌러서 그러면 큰고를 여는 소리도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그냥 꺼내볼게요 그리고 동전도 같이 꺼내볼게요 그리고 이거 닫습니다 만약에 이거 빨리 안 닫으면 얘가 막 삐삐삐삐삐 investor 부분이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비 비비 닫았어요 또 안열려 또 사봐도 한개도 안열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기한거 보여드릴게요 돈을 얘가 먹습니다 두드러로 되어있죠 이 돈을 바로 빨아들여요 그리고 동전은 여기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돈을 열리고 여기 여기 기조를 꺼내서 드리면 엄청 잘 먹죠 주록불이 들어와 먹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저는 저금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톡톡히 잘 쓰고 있습니다 꽤 무거워요 무거워서 이렇게 이렇게 오늘 리뷰는 키티 전자 금고통이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캐릭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